제2공항 도민의견 어디로 날아가나 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의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고향을 잃은 주민이 방청객에서 발언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분은 실향민이 된 심정을 토해냈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미래가 살짝 겹쳐 보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 찬성 여론을 이끄는 쪽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다는 아니잖아요. 네. 다는 아닙니다. 건물주와 토지주들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해서 만세를 부르겠지만 결국 집세 감당이 어려운 세입자와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지역을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거고요. 도민강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취합한 도민의견을 어떻게 국토부에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여태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제주공항의 결항이 잦으니까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 논리를 만약에 단순하게 다르게 된다면 제주보다는 서울에 먼저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긴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기자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목숨을 가져온 겁니다. 여론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거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국방부 공군참모총장이 국방TV에 출연해서 제2공항의 공군부대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제2공항 도민의견 어디로 날아가나 입니다. 네. 묵직하네요.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경청회가 지난 13일을 끝으로 4차에 걸쳐서 마무리됐는데요. 도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청회였지 않습니까? 1차 빼고 제가 모두 가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모두 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4차 경청회의 한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제2공항의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고향을 잃은 주민이 방청객에서 발언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분은 실향민이 된 심정을 토해냈는데요. 마이크를 잡은 손을 정말 몹시 사시나무 떨리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2공항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가 살짝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갈등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돼버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네. 경청회 진행 과정을 보면요.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찬반 측의 의견을 듣고 또다시 방청객에게 찬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욕설과 비아냥 섞인 그런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제2공항 찬성 여론을 이끄는 쪽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제2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주 건물주들도 많고요. 다는 아니잖아요. 네.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2공항 갈등은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건물주 대 세입자 간의 갈등 그런 양상으로 또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예상해 볼 때 제2공항이 들어서면 제2공항 인근 지역의 집세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수용된 땅이 아니라면 인근 지역에서는 관련된 부동산 관련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제2공항이 들어설 때 그런 현상들이 건물주와 그리고 세입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2공항 인근 지역 세입자들의 집세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제2공항 건설된다고 해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의 월급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다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건물주와 토지주들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해서 만세를 부르겠지만 결국 집세 감당이 어려운 세입자와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지역을 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거고요.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제2공항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지금 4차 경청회까지 왔어요. 오면서 모았던 도민 의견들을 국토부에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이게 정말 핵심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제2공항 경청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도민 간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렵다 어렵게 취합한 도민 의견을 어떻게 국토부에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여태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청회를 하면서 그 계획을 안 세워놓고 경청회를 열었다는 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 의견을 국토부에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도민들의 의견을 단순히 문서화해서 그 문서 더미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라는 것인가. 그런 것도 의문이 따르지 않습니까.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러면 김 기자의 의견은 이야기는 수많은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긴 모아졌는데 그중에서도 찬반에 대한 옥석을 제대로 가려서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그런 오영훈 제주 도정이 가장 먼저 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도민 의견이라면서 가감없이 그 문서 더미를 통째로 가져다가 국토부에 제출하면 이 국토부가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싶죠. 결국 국토부의 캐비닛에 고스란히 쳐박아놓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오래됩니다. 그리고 그 캐비닛 다시 열리지 않은 강성이 높거든요. 한 번 다친 캐비닛은요. 이제 오영훈 제주 도정이 책임을 다할 시간이다 라는 지적 나오고요. 더 이상 제2공항 관련 도민 갈등에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중요한데 오영훈 제주 도정의 의견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 속에서 또 양쪽에서 서로 의심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정이 누구 편이냐. 왜냐하면 예전에도 의견 전달한다고 해놓고서 반대는 전부 다 기타 의견으로 분류해가지고 놨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기본기의에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분석이나 정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네.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 도민주권 확보, 자기결정권 확보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의지를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해왔어요. 많은 발언을 했었죠. 도민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해나가야죠. 문서로 모인 의견을 가감없이 그냥 국토부에 전달만 하게 되면 도민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또 제주도의 자기결정권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런 비판 자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수합된 의견을 가지고 오영훈 제주 도정의 의견 만들어내는 과정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던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굉장히 강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주공항의 결항, 우린 또 그때 사퇴라는 말을 많이 붙였었는데 결항이 많이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그때 결항이다, 사퇴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따지고 보면 제주공항의 결항률은 다른 공항보다 낮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제주공항 결항 뉴스가 나올 때마다 SNS에서 난리가 나는데요. 제2공항 건설 근거로 내미는 거죠. 이렇게 결항되지 않느냐. 제2공항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공항의 결항률 관련해서 찾아봤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주공항의 결항률은 김포공항보다 낮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만 지연률은 김포공항보다 높은데요.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항별 국내선 운항 데이터를 보면 5년 동안 제주공항의 결항률이 김포공항보다 높았던 애가 한 번도 없습니다. 5년간 제주공항의 연간 결항률은 0.3%에서 1.5%의 분포를 보이는데요. 반면 김포공항의 경우는 0.6%에서 1.7%로 확인됐습니다. 제주공항의 결항이 잦으니까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 논리를 만약에 단순하게 다르게 된다면 제주보다는 서울에 먼저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2공항이 들어서면 지금 공항은 제주도에 민간인에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한 개니까 제2공항이 들어서면 항공기가 만약에 결항됐을 때 다른 공항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또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주공항에서 결항이 발생하면 제2공항에서 항공기를 탑승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들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제주공항과 제2공항 중 어느 항공항의 활주로가 폐쇄되는 경우 공항을 이동해서 자신이 이용하려던 항공편을 이용하는 일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공항이든 제주공항이든 기상 악화로 인해서 항공기의 착륙이 어렵다 판단되면 기장과 항공사는 기본적으로 출발한 그 출발지의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 스케줄이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도 또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이 있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프로토클입니다. 성산제2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렸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제주공항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제주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공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항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현재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의원에 관해서 제2공항 검증 관련 기자간담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 행동 또 전국행동. 그리고 전국행동이 기자간담회를 갔는데요. 제2공항 관련 문제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검증했던 내용들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게 제2공항 예정부지 지하의 클린커층입니다. 지금 보도가 또 꽤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상 클린커층의 높이가 9m까지 나오는데요. 이 클린커층이 동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그 지역의 집안을 시추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2공항 검증 TF는 관련 시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추에서 파낸 안반들의 성분들을 한번 직접 살펴보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동굴인지 단순한 클린커층인지 파쇄된 안반층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또 놀라운 내용인데요. 국토부 측에서 그 시료가 없다고 밝혀서 논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복제양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예전에 황우석 관련된 얘기할 때처럼 시료가 없어졌습니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박찬식 정책위원이 관계자에게 시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 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사가 과업 지시를 위반한 게 됩니다. 보관해야 하도록 했는데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만약에 동굴이 있다면 그것이 공항의 안전과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좀 보자고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은 같이 이제 집안 조사를 다시 공동으로 해보자.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올 것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관련된 회의 자료가 유출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군사공항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또 논쟁거리잖아요. 이 부분 정말 무겁게 달아지고 있고 그리고 제2공항을 찬성하는 주민들 쪽에서도 군사공항 활용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병관 위원장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조금이라도 활용이 된다면 무조건 나가서 우리부터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네. 가장 제주도민들 많이들 우려를 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죠. 이게. 제2공항 관련 큰 쟁점 중 하나인데요. 제2공항 시설 규모가 커도 너무 크거든요. 지금 제2공항 설계 도면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죠 그게. 네.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제주도의 공항을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주도의 경우 환경이 중요하다 하니 딱 필요한 시설 정도의 규모 장래 항공 수요에 맞춰서 그 정도 규모로 공항에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장래 제2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에 비해서 공항의 덩치와 시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주공항보다도 크고요. 국내에서 이게 찾아보니까 순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체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군사공항 절대 아니다. 그런 입장 밝히고 있고요. 순수민강공항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제2공항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또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정치가들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기자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심하는 몫을 가져온 겁니다. 여론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거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겁니까? 이 부분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국방부 공군 참모총장이 국방tv에 출연해서 제2공항의 공군부대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국방부는 늘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제2공항 내 공군부대 추진은 계획은 사실인 거죠. 제2공항의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논란이 일지만 국방부가 제2공항의 공군부대를 추진하지 않겠다. 그런 확언은 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인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불안도 가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군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 기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일 테니까.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가들이 군 공항으로 절대 전용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또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